안녕하세요 데이먼입니다. 이제 곧 인사평가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HR 부서에서는 평가 방법을 고민할 시점인데요. 저희 회사에서 몇 년 전에 진행했던 방법 중에서 중소규모 스타트업이 창고에 보기 좋을 만한 평가 방법을 한 가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인사평가는 보통 성과평가와 태도평가로 구성이 되는데요. 많은 회사들이 부서장의 평가를 가장 중요하게 반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치가 빠르고 또 줄타기를 잘하는 직원들이 고평가를 받게 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꼬리를 흔들어서 높은 점수를 받게 되기도 하죠. 그리고 반대로 부서장의 눈밖에 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좋은 점수를 받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소개 드릴 방법은 기존의 평가 방법과는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부서장의 평가 비중을 줄이고 직원별 회사 기여도를 객관적인 수치로 산출하여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중소규모의 스타트업이 있고 인사 책임자는 직원 개개인별로 회사 기여도를 수치화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1년 동안 진행한 회사의 전체 업무를 취합하려고 하는데요. HR팀에서는 1년 동안 회사에서 진행한 전체 프로젝트를 큰 단위로 정리해서 모든 구성원에게 공유를 하고요. 각 구성원은 저 프로젝트 목록을 창구에서 본인이 진행했던 수행 업무들을 쭉 정리해서 구글 설문지로 HR팀에 다시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HR 부서는 모든 구성원으로부터 수행했던 업무들을 취합을 하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는 그 업무들을 프로젝트별로 그리고 수행 업무별로 중복 없이 분류를 해야 합니다. 이제 이렇게 또 분류를 하고 나면은 각각이 어떤 업무를 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수행 업무별로 누가 어떤 업무에 참여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 이제 또 누구와 일을 했는지를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평가 그룹을 매칭하고 상호평가를 진행을 하는데요. 앞에서 이제 같은 업무를 진행했던 사람들을 쭉 모아가지고 이제 HR팀은 평가 그룹을 매칭을 하고요. 이 그룹별로 상호평가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설문지로 평가 문항을 만들어서 각각의 프로젝트에 대한 또 수행 업무에 대한 기호도를 평가를 하고 또 함께 일했던 사람의 태도를 같이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해당 내용을 구글 설문지로 다시 제출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평가받은 내용들을 수치화하는 작업인데요. 일단은 여기 보시면은 다양한 업무들이 있는데 이 업무들마다 회사에 기여한 기여도 정도는 다를 거예요. 그래서 수행 업무 1번은 높은 편이고 수행 업무 4번은 좀 낮은 편이라고 했을 때 각각의 배점은 다르게 책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업무별로 프로젝트 기여도 점수를 산출하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인사 책임자 또는 회사 경영자들과 논의해서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각 개인별로 이제 어느 정도 내가 기여도를 했는지를 측정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수행 업무 1번 같은 경우에는 55점의 기여도가 있는 업무인데 지금 이 A라는 사람과 C라는 사람 두 명이 참여를 했어요. 그리고 또 두 명의 기여도가 다를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아까 전에 설문으로 받았던 평가 점수를 바탕으로 계산을 하면 되는데요. A라는 사람은 본인이 이 업무에 40% 기여를 했고 C라는 사람은 60% 기여를 했다라고 제출을 했고 C는 반대로 A는 50% 이제 C가 50% 했다라고 산출을 하게 되면 이거를 중간치를 내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기여도를 뽑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행 업무 1번에 A는 45%를 기여했고 C는 55%를 기여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포인트 점수와 기여도 비율을 곱하게 되면 이렇게 개인별 기여도 점수가 나오게 됩니다. 수행 업무 4번도 같은 방법으로 진행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는 총 3명이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기여도가 산출돼서 점수를 산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여도라는 게 서로가 공정하게 평가하지 않은 경우에는 좀 오차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HR 책임자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가지고 최대한 공정하게 나올 수 있도록 뭔가 수치를 좀 만져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방식으로 점수를 산출하게 되면 이렇게 모든 업무에 대해서 개인별 점수를 산출할 수가 있고요. 이거를 합산을 하게 되면 이렇게 개인별 프로젝트 기여도 점수를 수치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여기 C번에 있는 배트맨이 356점으로 점수가 가장 높습니다. 좀 정리를 해볼게요. 전체 프로세스를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면 일단 HR팀에서는 전체 구성원의 프로젝트를 취합을 할 건데요. 프로젝트 목록을 공유하고 수행 업무를 취합을 한 다음에 전체 프로젝트를 중복 없이 정리를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상호평가를 위해서 함께 업무를 진행했던 사람들 중심으로 평가 그룹을 매칭을 하고 또 구글 설문지로 기여도와 태도를 평가해서 수집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점수 산출을 하는데요. 프로젝트별 기여 점수를 산출을 하고 또 멤버별로 기여도를 산출을 해서 기여도 점수와 태도 점수를 산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실제로 점수에 반영할 때 기여도와 태도 점수의 비율은 어느 정도로 섞을지 이제 HR 쪽에서 결정을 하면 되고요. 이걸 바탕으로 최종적인 인사평가 점수를 산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면은 각 개인별로 회사 기여도에 따라서 점수를 이렇게 산출할 수가 있고요. 이걸 기준으로 인사평가에 반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좀 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사실 이제 이 프로세스대로 진행을 하게 되면은 HL팀에서 신경 써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계속해서 뭔가 공유하고 취합하고 정리하고 공유하고 취합하고 이 과정들을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평가를 같이 받았던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좀 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인사평가라는 게 기준에 따라서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고 또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모두를 만족시키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도 아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구나 정도로 참고만 해주시고 각각의 회사에 맞게끔 잘 적용하셔가지고 인사평가를 잘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시간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